다음 달 초에 열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식 한국과 첫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달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줄리어스 마다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공식 방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한 겁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농업과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하는 아프리카 정상 모두와 회담합니다. 총 48개국이 참가하고 주요 25개국에선 대통령 등 정상급이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한아프리카 FTA 추진의사 등을 밝히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4억 명에 달하는 자유무역 지대와 거대한 시장, 풍부한 핵심 광물 자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행사하는 54표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하여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경제협력에 더해 농업과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별 협력, 그리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화체 설립 방안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상대로 여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입니다. 이번에 한 아프리카 협력 강화를 위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윤입니다.